아 정말 멋진 두 분이죠 앞쪽에서 두 분 푸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조금만 한 발만 뒤쪽으로 봐주시고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늘 드레스 코드부터 모든 게 완벽합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조금만 더 가까이 서셔서 이제 다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명자 부부의 위기였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 하트 준비 되셨죠? 오늘 가봅니다 하나 둘 셋 자 시선 왼쪽 정면 그리고 시선 왼쪽 자 두 분 신뢰가 안된다면 보라테 가볼게요 보라테 양쪽 보라테 서로서로 저기 보라테 안 해보셨어요 각자 김수현씨도 한쪽씩 그렇죠 한쪽씩 왼쪽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씨 김수현씨가 지금 너무 신나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계신 정면 아래쪽 좋습니다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 김수현씨 한쪽 침실 wondering 가봅 주 설마 이를 야